레디 액션! 스토리보드는 완성이 됐어요. 인스프리, 그린티, 시르세럼 녹차밭에 와이드로 이렇게 다 했어요. 와이드로? 중요하죠, 중요하죠. 멤버들이 녹차 씨앗처럼 이렇게 뿅 튀어나와요. 우리가 씨앗인 거잖아. 뿅뿅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그때 멘트의 촉촉함과 수분을 위해 나왔다. 우리가 씨앗이니까. 오! 녹차가 이렇게 나왔다. 다양한 포즈로? 네, 딱 바르고. 멤버들 다 같이 인스프리, 다 같이. 와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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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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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